히힣 잊어! 잘해서 액션 스태션! 렛츠 고! 히힣 아이고 너무 아프다 잘 보고 사줘야지 잘 보고 사줘야지 맨날 r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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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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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e alar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, 뭐 저기 52도 있어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지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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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는 놈이지? 무거워 좀만 더 열심히 합시다 아이..뒤져버렸네 저거 무거워 헷갈리지말고 지금 수리반 쓰면 안돼 뭐 솔직히 하나 남아서 지금 써도 상관없다만 공격 저 컨퀄어러 제일 싫어 쟤 때문에 수리반 다 쓴건데 안타에이커라프트 게너들은 칠해지고 애호야 너 나랑 일하나만 하자잉 야 밀지마 밀면 우리가 안 밀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유리한데 너무 일찍 했나? 아니 얘네들 잘해주고 있어 밀생각 없을거야 잊어 잘했어 와우 굿게임 에브리원 아는 아노잉 디스트로이어 we have 5미누트 렛 이 끝나고 주자 에이 걱정마 어차피 느려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 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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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든 말아 수리반도 없어서 더이상 어딜 못가? 이게 뭐가 무난이야? 개빡세게 굴렀어 그 속도때문에 빡세 얘는 배반 빨라서도 나 지금 수리반도 한두개? 한두개 더 있었다 싹 넘으셨기 때문에 저거 빙빙빙빙 파쟤 딜 안줄거야 다 됐다 다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새끼 자동으로 하면 이상한 곳에서 속도 줄인다고. 못 믿어. 자동왕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잇. 가다 끝난다. 아우. 존나 쳐맞았다. 가다 끝난다. 가다 끝난다. 가다 끝난다. 가다 끝난다. 가다 끝난다. 가다 끝난다.